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가 됩니다 방금 선생님은 해설 강의와 그리고 총평 향후 대책에 대한 영상 촬영을 마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등급 절대구간 3일 사이라고 하는 신규 강좌 이거는 이제 2019년 6월 7일 금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일단 교재는 이겁니다 수능 영어 절대 유형 우리 교재는 수능 영어 절대 유형으로 했지만 강좌는 약간 이름을 바꿔서 1등급 절대구간 3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3일 사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입니다 그리고 35번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36, 37번에서 문항수의 조절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 글의 순서죠 그리고 38, 39번에서 문장 삽입이 출제되죠 그리고 40번이 유형문 안성이고 41, 42번 장문독회인데 41번은 제목으로 고정되어 있고 42번은 자 우리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6월 평권을 기준으로 하면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휘 문제로 완전 고정되어 있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원래 유형이었던 빈칸 추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이 책의 개발의 교재에 먼저 개발의 역사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자 수능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영어가 넘어가면서 그 이전에 상대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운 구간이긴 했지만 자 절대평가에 있어서 음 2017년에 치러졌었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 그리고 2018년도에 치러졌었던 6월과 9월 평가원 그리고 2019학년 수능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서 아 이건 결국 절대평가에 있어서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한 절대구간은 결국 3일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물론 우리 6월 평가원에서 나타난 것처럼 21번에 이제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는 함의출혼도 중요하고 그리고 29, 30번의 어법과 어휘도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자 결국은 3일 사이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교재에 대한 기획과 지필과 검수를 하는데 꼬박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OT를 촬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미 강조는 90% 완강된 상태입니다 내일 바로 10회까지 해서 100% 완강을 한 상태로 여러분들 6월 7일에 개강할 때 최소 90% 이상의 강좌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이거 종강이 제때 될 것인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평에 대결했지만 이 3일 사이 구간은 지금부터 우리 6월 평가원 직후인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전까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총평에 쓰겠지만 간단히 표를 6월 평가원 결과에 대한 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물론 이제 공동 7위 공동 8위를 한 구간도 있지만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게 됐을 때 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30번이 어휘고 3위 29번이 어법이고요 6위 21번 함의출원 이거를 제외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1, 4, 5, 7, 8, 9, 10 전부 다 3일 사이 구간에 속하는 빈칸출원 무관한 문장, 문장순서, 글의 순서, 문장 삽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42번 어휘 문제가 또 자리를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고 자 이 표만 보더라도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셀을 넣어서 보면 역시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3일 사이 이건 교재가 3일 사이 구간에 총 10회분 네 모의고사 형태가 주어집니다 자 3일 사이까지가 총 12문항이니까 그래서 120문항이 될 텐데 이게 120문항이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건 강좌 해설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당 4강씩 총 40강으로 좀 길게 가지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강당 시간은 50분을 넘지 않고요 뭐 일부 50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강에 한 회를 마무리 지어서 40강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강좌 시수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난도가 높기 때문에 한 강에 3개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 강당 3문항씩 해서 차근차근 또박또박 자세히 독해에 대한 유형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사이 구간 중에서도 보면 사실 31번부터 39번까지 그 빈칸 추론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장 순서, 글의 순서, 문장 3위군요 전부 다 그 유형이 대의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 알겠지만 자 31번부터 39번까지에는 정확하게 원래 유형의 문제 밑에 플러스 문제로서 주제 제목 요지 등의 대의 파악을 할 수 있는 추가 문제가 각 페이지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일 사이 구간에 있어서 어 그럼 왜 40번의 요양문완성과 41, 42번 장문 독해된 건 없습니까 요양문완성과 제목 문항 자체가 대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했었던 거고 모든 회차의 31번부터 39번까지에는 전부 다 본래 유형 밑에 대의 파악 유형 보너스 플러스 문제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독해의 가장 기본인 대의 파악을 하는 연습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게 그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받아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자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풀 시간은 24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강 한 세트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24분을 재서 문풀을 하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됩니다 채점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34번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도 상당히 34번이 최저로 정답률이 나타났는데 틀렸다면 거의 되겠죠 그리고서 내가 지금 마킹한 것이 뭐 2번을 원래 마킹을 해서 틀렸다고 했을 때 채점을 해서 34번에다가 틀렸다고 긋고 바로 그냥 4번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단 문항에다가 틀렸다는 표시만 해두고 이 상태에서 놓고 다시 풀어봐야죠 그게 2차적으로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 원인을 스스로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론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못해서 틀렸는지 추론 근거에 대한 포착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장 전체 해석 혹은 부분 해석의 오역과 오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 오역과 오독이 발생한 것이 어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구문 해석 능력의 문제였는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답 노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오답 원인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해두고 간단히 책 여백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세요 이 책 뭐 깨끗하게 둬서 뭐 할 겁니까? 금년만 보고 반드시 합격한 다음에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독해에 대한 개념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 문풀에 대한 원리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거를 나와 수업을 들으면서 싱크로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취약점이 계속해서 보완되면 될 것이고요 알겠죠? 자 항상 그래왔듯이 세듀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 고컬의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것 이어가고 있고 놀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 이 교재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형뿐만 아니라 지문에 대한 구성도 옛날 거 무슨 저 뭐 복붙 복사에서 붙이기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새롭게 문항 개발을 했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항들인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시점을 정해줬잖아요 이건 6월 평가원 끝난 직후 빨리 충격해서 헤어나고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해서 미래 선생님은 애써서 아직 교재가 이게 지금 책으로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회차마다 완성될 때마다 그 회차마다 완성된 원고 프린트아웃 해갖고 수업을 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끝내고 90% 공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OT를 찍은 거예요 미리 OT를 찍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와 강좌를 온전히 끝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3.14의 구간에 대한 걸 목표치는 하나 이상 틀리지 않게 3점 이상 감점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유로워집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마르게 실수 없이 다 마치고요 18, 19번 어차피 정답률 80% 넘나드는 것들 수월하게 맞춰버리고 21번이 좀 걸리작거리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마련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자 업법에 대한 거 피니싱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금년 수능 비록 수학에 치이고 국어에 치이고 또 선택과목에 치여서 참 영어 공부할 시간 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제한된 시간에 있어서 최대 효율을 높여가면서 매우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2020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영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1등급이라면 당연히 1등급 안정적으로 그리고 2등급이라고 한다면 또 역시 절대로 밀리지 않고 2등급 받을 수 있게 물론 목표는 1등급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절대구간 3일 사이이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지향해서 급니다 자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구간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열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